안녕하세요. 파파앤영의 막내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망고 퓨레 아이스크림과 제가 생각한 퓨레 아이스크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퓨레 아이스크림의 재료는 정리된 망고, 연유, 생크림, 제일 중요한 망고 퓨레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망고 퓨레 아이스크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퓨레 아이스크림을 만들 땀 재촥 퓨레Mark 만들oudspe 13mm 칫퓨레 아이스크림 벌써acha 그눈지 이제 랩을 씌워볼게요 랩을 씌운 후 냉동실에 넣어볼게요 제가 생각한 퓨레 아이스크림은 딸기 토마토 퓨레 아이스크림입니다 이제 재료를 설명할게요 생크림 연유 딸기 퓨레 토마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퓨레 아이스크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퓨레 아이스크림을 섞어볼께요 이제 섞어볼께요 이제 마지막으로 랩을 씌워볼게요 이제 랩을 씌워서 냉동실에 넣어볼게요 이제 랩을 씌워볼게요 이제 꺼내볼게요 이제 꺼내볼게요 이제 랩을 씌워볼게요 이제 랩을 씌워줄게요 맛있게 잘됐어요 먹어볼게요 달달하고 맛있어요 토마토 달달하니까 토마토도 맛있었어요 한 번 더 먹어보고 비교할게요 맛이 어때요? 딸기 토마토가 더 달달해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